코이보티비 오늘 지금 뭐 만들어요? 먹고있어 안녕하세요 코코 유유 뽀뽀입니다 오늘은 과자집 만들기를 만들어볼거에요 한번 만들어볼까요? 짬 짬 우와 이제 만들어볼께요 피자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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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우리 집 만들거야 나는 공주들이 다같이 모여있는데 만들거야 우와 공주 성이네 그러면 공주들이 다같이 모여있어요 공주들이 다같아요 피자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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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 생각하니까 너는 지금 뭐 만들어요? 먹고 있어 집은 다 만드셨으니까 이제 예쁘게 꾸며볼게요 꽃이야 꽃이야 수술 신호 오잉 꽃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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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 이거 붙였어 음 으 으 으 무슨 색으로 할까 둘 다 해보자 둘 다 으 다짠 바리콜 이렇게 눈으로 이따 봐봐 짜잔 물고기 과자집 만들기 완성 오늘은 과자집 만들기를 했어요 다음엔 더 재밌는 거래요 지금까지 카카, 유유, 뿌 뿌 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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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 보이냐? 하얀 꼬리 하얀 꼬리 하얀 꼬리 차가워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로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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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켓